5 랍니다 김민호 직선 그렇다고 과감하지 않으면 끌려갈 수 있어요 그 차 보니 보너 2대 1 나갑니다 긴장되는 4번째 배치 에이스들끼리의 대결입니다 2대 4 2포인트 투자 있는 양상현 김민호가 2대 5 2대 5 3 3 3 3 4 4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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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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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6 6 6 6 7 7 7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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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5 5 5 5 6 5 6 6 6 6 6 7 6 9 9 9 10 10 5 6 9 9 5 7 9 9 9 9 10 그렇죠 4 대 5 양상현 6 대 4 양상현 이번에 양상현 김민호의 서브 양상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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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민호 반격 너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팽팽합니다 그렇죠 양상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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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네네네네